신약 성경에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유대교의 분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분파인 바리세파와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열심당에 대해서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세인입니다. 바리세라는 이름은 분리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유래했다고 추정합니다. 바리세파는 시리아의 안티어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해할 당시 이스라엘에 등장한 하시딤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엄격한 율법주의를 추구한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참마이, 힐렐, 가말리엘 등 최소 3개 학파의 약 6천 명이 해롯 당시 활동했으며 단순 회원부터 가장 높은 하시드까지 다양한 등급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바리세인들은 회당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했죠. 정결법과 11조를 강조하고 천사의 존재, 사후심판, 부활을 믿었습니다. 알프레드 에더사임에 따르면 바리세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기도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를 하는데 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와도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했는데 안식일에 집 짓는 일을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는 집을 짓지 않도록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교리 논쟁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자신들의 업적을 기리는 달력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죠. 사두개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사득에서 나왔다. 둘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에서 나왔다. 셋째, 율법을 행사하는 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사둑에서 나왔다 등인데요.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사두개인은 주로 부유한 제사장 가문 혹은 귀족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네요. 이들은 바리세인들이 믿는 교리를 배척했는데 특히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후 심판과 부하를 믿지 않았죠. 사두개인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역사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리세파와 사두개파와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유대교 분파인 에세네파은 신약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유대공동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고대의 저자들은 에세네파의 형성 과정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집단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의 뜻과 유래에 대해서 한 가지 견해를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예를 몰랐고 맹세하는 것을 피했고 동물 희생을 거절했다고 하죠. 안식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사유재산을 거절했습니다. 에세네파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곡괭이와 앞치마, 흰옷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년의 견습기간이 지나면 목욕을 할 수 있었고 2년이 지나면 공동의 식사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독신생활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 혼인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에세네파은 4천 명을 넘은 적이 없으며 다양한 분파를 낳았다고 합니다. 셀롯 혹은 셀롯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열심당은 열정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유대교의 분파였습니다. 열두 사도 중 시몬이 이 분파에 속해 있었죠. 왕이 아니라 신을 원한다 라는 모토를 앞세운 이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꿈꾸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무장투쟁을 마다하지 않았고 로마에 맞서지만 독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폭력과 강도, 살인 자체에 집중한 사람들도 나타났죠. 유대교 분파들에 대한 공부는 신약 성경의 배경과 유대교의 종교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